안녕하세요 또 왜 믿느냐 사실 영어 공부할 때는 흥미가 중요한데 딱딱한 것만 하다보니까 번역 이라든가 뉴스만 하다보니깐요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음 조금 지평을 좀 넓혔습니다 소재로 좀 넓혀서 나중에는 영화도 소개를 할 거고요 슈퍼걸은 에피소드 1 파일럿 에피소드라고 하죠 파일럿 에피소드만 하고요 이게 한 90분 분량 아 46분 분량이구나 46분 분량인데 이것만 맞추면은요 이제 다른 미드로 넘어갑니다 46분도 장장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짧게 짧게 나가고요 음 이거는 이제 자막도 넣어서 좀 해설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조목조목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좋은데요 my name is kara z такую 24년 24년이 걸린 ich alse krypton såically krypton 내 친구 칼렐은世界에 지속해 지고를 위해 지속하고 지속하였다. 그의 스토리와 지속을 아는 역할을 알 수 있겠다. 그의 스토리와 지속을 아는 역할을 알 수 있겠다.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My name is Kara Zor-El My name is Kara Zor-El My name is Kara Zor-El 철자가 굉장히 어렵죠 L로 끝나는 걸로 미뤄봐서 여기 이게 조르-El이 Kara Zor-El이 외계어 거든요 이 슈퍼걸은 슈퍼맨의 사촌 누나고 그래서 이제 성이 같은데 성이 L 성입니다 L로 끝나다 보니까 슈퍼맨 이름이 칼-El 칼-El이잖아요 L로 끝나니까 여기 이제 Kara Zor-El 이 사람도 L로 끝나는구나 L 이라는 게요 왜 L로 끝났을까 좀 미심쩍 좀 수상쩍긴 한데 일단은 하여튼 My name is Kara Zor-El Kara Zor-El 24년 전 24년 전 24년 전 My planet Kripton was in serious peril My planet Kripton My planet Kripton 이라그래요 이름이 뭐냐? 크립톤. 크립톤별은 아시죠? 크립톤 행성은 아시죠? 슈퍼맨의 고양이잖아요 Was in serious peril Was in serious peril 패럴은요 danger하고 같은 말이죠 위험 in danger하고 같은 게 in peril 패럴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in peril, in danger, 위험에 빠지다 그래서 행성 크립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위험에 serious가 들어가니까 in serious peril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My cousin 칼렐 My cousin 칼렐 나오죠 My cousin 칼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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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센투라고 하죠 워센투 워센투 워즈센트2인데 워즈의 S가 결합이 되면서 워센투 생략 워즈센투 이렇게는 안 하죠 워센투 워센투 어디로 보내졌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다 워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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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IP pages 워센투 워센투 워센클린 워센학 워센터 ex 그는 이름을 소개할 때 앞에다 붙이는거 called planet called earth 지구라고 하는 행성 지구라고 하는 행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왜 보냈느냐 왜 보냈냐 하면 for his own safety and protection safety 는 안전 protection 는 보호 그래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for his own safety and protection 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걸 풀었으면요 풀었으면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earth for his own safety and protection you may know his story you may know his story you may know his story 그러니까 사촌동생이라는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기니까 애기니까 아 알 수 있는거죠 애기니까 you may know his story you may know his story 그의 이야기는 그의 일화는 알고 계실 겁니다 you may know his story you may know his story the story you don't know the story you don't know the story 명사가 나오고 you don't know 주어동사가 또 나왔어요 the story라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you don't know 이거는 수식을 해주는거죠 수식을 해주는거죠 the story 어떤 이야기 you don't know 니가 모르는 이야기 니가 모르는 이야기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모르는 이야기는 the story you don't know that i was sent to protect him no that i was sent to protect him no that i was sent to protect him no that i was sent to protect him 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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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는요 일단 the story you don't know 까지 했고 the story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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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거든요 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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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 him is that I was sent to I send 하면 I send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는 것이고 I was sent to I was sent 라고 하면 수동태니까 내가 어디로 나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죠 to protect him 힘이 가리키는 거 이제 칼엘 사촌동생이 되겠죠 칼렐 슈퍼맨 칼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is that I was sent to protect him is that I was sent to protect him is that I was sent to protect him 칼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구로 보냈다는 얘기죠 음 그렇구나 이런 비화가 있었네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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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